Flower Wind flowaze wind flow 엇갈린 거는 우리 야기 Wind flow siitä wind flow 달라져버린 닮은 우리 둘 Sunshine on a rainy day 햇살을 담은 너는 지금 어디 있니 The wind blows better 더 바람이 불어 한 입도 위에 떨어져 내리네 후 바람 불어와 겨울이 오나 보내 후 바람 불어와 내 맘을 달래주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여 내 맘을 적셔 너를 떠올려 바람이 불어와 내 맘을 달래주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여 내 맘을 적셔 너를 떠올려 애꿈이 날여지 12시! 또 한 입에서 놀은 테이포 그냥... 이거 해보면 한번 모르면 되잖아 아니야... mutter 예뻐 어떻게 보내가던지 멜머리 카들로 부딨어 카메라 만들거라 그래서 한 번 검은머리 했어요. 괜찮은 물을? 네. 제가 대략 2년 가량의 밝은 머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머리가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못 떨어뜨리라고 해요, 제 머리를? 왜 쓰레기? 너무... 너무... 그래서 근처에 많이 묻고 이게 머리가 꺼내지는 달에 머리냐? 만족하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오, 기다려봐. 이 자리가 있었어요. 아, 나 지금 아시지? 아, 지금. 아, 지금. 남짱. 집에는 엄마가 쌈장만 먹어서 쌈장만 먹었어요. 어디 찍어먹는데, 쌈장. 아, 집에 쌈장만 먹었어요. 아, 근데 이 안에서... 쌈장냄새가... 쌈장냄새가... 이제 여기서 또 올리는 거 좀 해야 돼. 내가 봤을 땐 컨트라스팅만 올리면... 여기가 이거 내가... 아니, 나중에. 풀 프리미어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네. 홍콩이요. 아? 한시간부터는... 아... 콩! 지금 여기가 어디죠? 콩콩이요. 아? 아, 진짜요? 뿅!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콩!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하고 갔었어요. 아... 여기가 어디야? 유! 진랜! 어때요? 민하트 같아요? 무슨 말이죠? 홍콩이 기운다. 홍콩이 돼지 기운다. 홍콩이 돼지 기운다. 알았습니다. 짠신! 아, 진짜... 오늘 저 약간... 무대 그루트 같지 않아요? 익기 안 낀 그루트. 아, 근데 너 왜... 이래? 아니, 왜 뽀뽀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러다가… 하하하하, 이랬어. 하하하하, 그렇다. 아리야. 아, 왜 좋아? 손에ams이 없을지. 앞에서 큰 것 같은데, 아, 약간 큰 것 같다. 아, 이렇게 그냥... 이게 주먹이... 이거! 이감성. 그렇죠. 똑같죠? 아 빨리 가서 외워야 되는데? 아직 못했거든 머리 기니까 이쁘다 나도 얘 이상 한마디야 언니도 이쁘다 고마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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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강동원 선배님 스타일인데 제가 딱 말했더니 용서 언니가 가져가더라고요 오 예 콩이 왔어요 이거 모르게 도라에 왕 도라에 왕 도라에 왕 연습생 혜진이 보여주세요 그땐 더 집에서 아 이 리듬 있잖아 저기 리듬 불러요 너무 귀엽다 내가 앞에 했는데 안 오네 고양이들은 잘 오는데 난 고양이 냄새나서 그런가 아니 꼬모 말고 꼬모 제외야 꼬모 제외하고 또 그때 시즌그리팅 찍을 때 그 고양이들이랑 진짜 신기한게 제가 꼬모 키우고 나서부터는 진짜 고양이 냄새가 나서 그런지 길에서 길에서 길냥이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온다 진짜 신기해 근데 꼬모는 안 와 그게 더 신기해 내가 가게 누군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두번째 첫째 라일의 두번째 촬영을 왔습니다 홍콩의 이 저녁 밤거리를 제가 거니고 있는데요 약간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정말 역시 멋진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발끝부터 손끝까지 레드인거 어 블루 지만 뭔가 이거 뭐라 하자 약간 관전? 관전을 주는? 그냥 했어요 지금 이제 별인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킬링파트 저는 그부분이 아닐까 윈드플라워라고 외치는 부분 그러니까 뭐라하지 나지막이 속삭이는 부분이 있어요 윈드플라워 이렇게 속삭이는 월을 하면 안 돼요 윈드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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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가 뭔가 살짝 별이 파트도 약간 별이 그 브릿지 부분에 무심한 듯 노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널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이 흔하고 흔한 이별도 없었겠죠 그 부분이 킬링 파트예요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 숙지가 덜 돼서 갖고 놀아야 제 맛인데 지금 갖고 놀 시간이 없었어 제가 좀 더 갖고 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싫어요 제가 카메라를 왜 밀어야 되죠? 저희들 아니 살짝 영화 그거 살짝 앵글 이렇게 해봐요 아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외볼룹 뱃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우유 앵글 1%, 1%, 2% 1%, 2%, 3% 1% 10% 찍어 10% 찍어 아 따가워 오 깜짝아 깜짝았어 페레모 0% 페레모 페레모 1% 페레모 3% 얘 만쩜 때문에 아프지 않아? 이겼어? 어 이겨 잘했어 너는 만생이 만생 만생 공장이야 이겼다 이겼다 핸드폰 데스트 핸드폰 몇가지 갔어 몇가지 갔어? 7.8 10.8 전기왔어 전기왔어 와 전기왔어 내 목이 다던데없어 야야 니가 리더라고 얘가 리더인데 항상 다 아닌척해 지윤이 리더는 얘 너무 아닌척해 바퀴벌레를 붙었어 어디? 바퀴벌레 아까 이만큼 보이긴 못해 바퀴벌레 둘이 있으니까 바퀴벌레 뭐하냐 너? 얘 봐요 얘 봐요 쑥 들어갈 때 온게 여기다 놓고 척척한 발로 밟았어 척척하지? 척척박사 진짜 천실하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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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편집이예요 왜 편집이래요? 예전에 아 저희 연속 때 내 편집이 한번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내 편집이 너무 이렇게 너무 웃기셨나봐요 아 진짜 있었나봐요 어 진짜 있었어 하하하하 저희 경선 때 따라오거든요 하하하하 이거 이거 나중에 극단적으로 와서 이렇게 됐어 원래 한 이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 한 이 정도야 하하하하 대표님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지금 어색한데 일단 크로스 돼야 돼 하하하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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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음악들한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응 돌아다니셔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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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프게 인정하지 하하하하 댄댄댄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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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룽챠 하나 더 주세요, 우룽이 하나 더 주세요. 우룽이 하나 더 주세요. 근데 누나가 이렇게 했거든? 진짜 잘 봤어. 예? 완전 무치했어. 나 무치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뭐야, 다른 거야, 물이야. 다른 맛이 나길래. 그래서 놀랬어. 나도. 너무... 깜마디라도 돼서. 뭐 한 번 더 해야겠다. 얼마나 무치했는데요? 네. 진짜 불쌍 웃겨. 불쌍 웃겨. 불쌍 웃겨.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저씨! 수요를 하지 않게 봐주세요! 자, 비닐이 시작해. 고기 시작해. 고기 시작해. 고기 시작해. COSTA 쟈록 펀바디스 어 진짜? 어 쟈록 펀바디스 어 쟈록 펀바디스 어 쟈록 펀바디스